아스팔트 위에 장기 도마뱀이 한 마리 있습니다. 숲도 아닌데 주차장 위에 도마뱀이 다 있습니다. 엄청 가늘게 생겼는데 엽장하게 생겼습니다. 꼬리가 엄청 기네요. 조금 더 가까이 한번 가보겠습니다. 쳐다보고 눈이 마주쳤습니다. 얼굴에 카메라를 밀착해 보겠습니다. 최근접 촬영입니다. 완전 크게 확대한 것 같습니다. 완전 크게 확대한 것 같습니다. 동아 뱀 얼굴을 눈으로 본 것보다 더 크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. 살아있는지 꼼짝을 안 씁니다. 가장 좋아요. ographers